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, 기차 등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최대 3천 달러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방침은 11일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 적게는 250달러, 많게는 3천 달러까지 벌금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연방정부는 한 차례 위반을 하면 벌금 500에서 1천 달러, 두 번째 위반은 1천 달러에서 3천 달러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을 어긴다면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풀이를 하는 승객을 비판하며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이 벌금은 교통안전청 TSA가 부과하는 것으로 연방항공청에 승객 난동시 부과하는 벌금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국토안보부 DHS는 비행기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어도 내년 1월 18일까지는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